자 요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께요 OCI 가 OCI 랑 OCI 홀딩스 분할을 했잖아요 근데 알짜 사업분할 같은 경우에는 홀딩스가 다 갖고 있어요 일단은 그리고 이 OCI 자체는 단일 폴리콘 사업을 한 폴리실리콘 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폴리실리콘 판매가격이 올라야지 OCI 사업부 신선회사가 가격이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최근에 리튬 가격을 보고 양극재 회사들 주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방식이랑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시면 원자재 수산화 리튬 그렇죠 여기 지금 보시면 최근에 우리가 이틀 전까지 봤을 때는 가격이 플랫하게 똑같았는데 지금 리튬 가격이 올라가죠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야지 사업부 매출이 올라가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쉽게 말해서 긍정적 이슈가 붙고 그러니까 리튬 가격이 올라가니까 오늘 에코프로 그룹 어제 먼저 이게 올라간 거 반영해서 에코프로 그룹이 16% 올라간 거고 근데 이게 가격 반 인상분이 또 반영을 해 주니까 에코프로 bm 이든 오늘 우리가 갖고 있던 에코프로 hn 이든 제가 다문 추가로 편입 하자고 했던 이유가 요겁니다 그럼 이제 oci 가 가격이 올라가려면 oci 가 사업부 가격이 올라가려면 폴리실리콘 가격이 올라가야 되요 폴리실리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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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일단 oci 홀딩스는 보유하고 계신 게 좋아요 여기는 기존에 기존에 어 폴리실리콘 사업부를 사업부로 밀어내고 나머지 알짜 사업들이 있단 말이에요 바이오 사업도 있고 거긴 여기다 붙여 놨단 말이에요 다 그리고 oci 이익을 얘네들이 받아갈 수 있게 지분율을 높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oci 홀딩스 지분 가격도 지분 가격 높이는 자격을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oci 홀딩스 가격을 높여 놓으면 자연스럽게 oci 가격이 떨어지니까 oci 지분 있는 사람 나중에 oci 홀딩스 랑 지분수업 할 수 있 지분수업 하자는 공시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때 그러면은 신청들을 많이 하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oci 홀딩스 랑 oci 주식 이랑 수업을 해줘요 예 바꿔줍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대주주들은 oci 홀딩스의 지분이 높아진 효과가 나타나죠 예 그거 나올 때까지 좀 기다리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oci 는 지금 뭐 그때 한 15만원에 14만원에 못 파셨으면은 일단 여기서는 그냥 갖고 가시면 되요 여기서는 폴리실리콘 가격이 올라오면 반등 날 확률이 있습니다 어차피 뭐 조금만 갖고 계시다고 하니까 자 볼까요 우리 폴리실리콘 양극재 가격 높아진 거 우리 보셨죠 요거 양극재 회사들 긍정적으로 보셔야 되요 양극재 가격이 높이 리튬 가격 높아지면 양극재 가격 올라가고 양극재 가격 올라가면 음극재도 따라 올라갑니다 자 자료로 봐서 원자재 가격 ppi 폴리실리콘 여기 있네요 제가 해놓은 거 여기 있죠 폴리실리콘 자 보세요 지금 3월 달부터 5월 말까지 폴리실리콘 가격이 빠지다 보니 중국 내의 가격이 빠지다 보니 oci 가 저렇게 비실비실 합니다 그렇죠 비실비실 하죠 판매가격이 떨어지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 근데 이제 긍정적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이게 중국 내 이제 원자재 골 원자재 거래 가격이고 유럽 원자재 폴리실리콘 피부 인사이트 이게 일주일 단위로 나오는 데이터 거든요 일주일 단위로 최근에 가격이 18%나 빠졌죠 6월 7일 기준으로 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어 태양강 섹터 종목 섹터들의 메인 회사들이 못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여기 지금 빠지고 있는 부분이 빠지 가격이 빠지는 부분이 요렇게 oci 가 6월 초부터 지금 한 5일 연속 빠지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pv 인사이트 가격이 반등이 나올 때 솔라셀 위클리 스팟 프라이스 포함해서 요게 반등이 나올 때 가격이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지금 거의 최저치죠 지금 보시면은 요거랑 원자재 가격 폴리실리콘 지금 단기간에 극혁이 빠졌으니까 어느 정도 이 가격이 유지만 돼도 이 회사의 거래가격은 안착이 될 거란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뭐 폴리실리콘 가격이 더 이상 많이 빠지고 그렇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진 않을 거예요 이제는 중국에서 결국에는 자국의 폴리실리콘 업체 업체들 몇개 회사들 합정여행 시키고 그 다음에 어 정리를 하고 있는 거죠 정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리가 끝나고 나면 결국 폴리실리콘 가격이 올라가서 oci 가격도 올라갈 거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많이 안 갖고 계시면은 요거 그냥 보유하고 계셨다가 주가 올라올 때 매도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요거 이제 보시면 되죠 틈틈이 같이 보자고요 요거를 왜냐면 저도 이걸 보면서 어 지금 사실은 없는 분들 만약에 내가 태양광 섹터 태양광 섹터 oci를 좀 사고 싶다 투자를 하고 싶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면 지금 가격이 쌀 때 지금 나쁜 가격은 아니다 근데 언제 사야 되느냐 가격이 처음으로 반등 나온 거 보고 사시는 게 좋습니다 개별적으로 투자 하실라면 그리고 지금 가격 빠진다고 해서 무조건 손절하는 건 아니다 왜냐면 양극재랑 똑같은 일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양극재 빠지다가 지난번에 계속 빠지다가 이 데이터가 다 오픈되진 않지만 빠지다가 지금 다시 반등 나오잖아요 그렇죠 폴리실리콘도 그런 확률이 높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갖고 계시면 돼요 걱정할 필요는 없고 예 이게 다음은 뱅 뱅 뱅 뱅 뱅 뱅